맛있고 건강한 우리 학교 급식이 최고야!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행복한 급식 시간입니다. 마침 배고프던 아이들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리가 없겠죠? 부족하지 않게, 그렇다고 넘치지도 않게. 학생들은 저마다 알맞은 양을 배식 받는데요. 어쩜 저렇게 맛있게들 먹을까요? 학교 급식은 한 끼의 식사 제공의 임의를 넘어 성장기 학생들의 바람직한 식생활 습관 형성으로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제주 학교 급식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과 제주산 한우 1등급, 유전자를 변형하지 않은 식재료를 사용함은 물론 김치도 학교에서 직접 담그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채소 섭취 확대 시범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급식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영양 교육 활동과 다양한 급식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을 올바른 식생활로 이끕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아이들, 모두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꿈이 자랍니다. 학교 급식은 어린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어 밝은 미래를 꿈꾸게 합니다. 맛있고 풍만한 우리 학교 급식의 생활! 우리나라가 있는 경우 인zcz neben 거죠! contact understand! 학교까지!